인스타그램에 저희 레이디비 치시면 저희 일정이나 정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다음 곡은 블랙핑크의 핑크배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박수! 오랜만에 하는 거래요. 오랜만에 보시죠. 아니 근데 보셨던 거 같은데? 아 맨날 영상 보셔서 익숙한 노래인가? 이거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핑크배노? 어? 저번 주에 갔대. 저번 주에 갔나? 정답 다른 팀 누구예요? 네 저희 핑크배노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 이것도 지영이가 4명이서 하는 곡인데 아쉽지만 3명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연습실에 놀러 오셨어 우리 볼래? 맞아 맞아. 짱이에요. 아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